Q. 오늘 컴백하는 두 팀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네, 둘, 셋! 살루! 안녕하세요! ABS입니다! 네, 이번 컴백에서 네, 이번 컴백 무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!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의 새로워진 퍼포먼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혼자 보여주시죠? 8, 5, 6, 7, 8 자, 시작! Yeah! 경고원 아키텍처 브랜뉴 킹덤 브랜뉴 Yeah! Yeah! 경고원 아키텍처 브랜뉴 킹덤 불꽃이죠? 숨기려 빙고 앤빈한 비치는 킹패 HITTS YOU! 아니, 우워는 왜 들어가요? 그냥 계속 라인 따라와 주셔야죠. 안녕하세요, 시작! Yeah! 경고원 아키텍처 브랜뉴 킹덤 아, 예, 시작 Yeah! 경고원 아키텍처 브랜뉴 킹덤 불꽃이죠? 팝팝! 숨기려 빙고! 숨기려 빙고! 막 이런 거 하나 빙고! 시작! 경공원 아키텍처 brand new kingdom 불꽃이 튀어 팝팝! 숨기려 빙고! 네! 네! 점점 궁금해지는 둘 팀의 컴백 무대 바로 만나볼 수 있나요? 아니요? 네? 바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? 바로가 힘들군요. 그럼 언제 뭐가 필요한가요? 일단 저녁을 먹고 돌아오겠습니다. 저녁을 먹고 뵙는다. 한 시간 뒤에 공개합니다. 너무 딜레이 되는데요. 곧 보실 수 있을까나요? 모두모두 놓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많이 기다려! 그리고 오늘 스타일을 보면요. 오늘 타코야키 같아요. 네? 오늘 타코야키 같은데요? 약간 오늘 타코야키 같지 않나요? 느낌이 머리에 약간 갈색이 몽골 몽골하고 아 그래요? 귀엽게 생긴 타코야키. 감사합니다. 우리 그거 할래? 뭐? 이렇게 말하다가 저 몸 진짜 그래 그래. 근데 오늘 스타일링을 보니까 데이시가 타코야키가 아니 그거 아니라고! 쑥! 고 앤 스탑 아니고 그냥 그.. 유지 앤 스탑이라고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데이시 오늘 진짜 스타일링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. 뭐 한 건데? 타코야키가.. 오늘 데이시 스타일링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. 타코야키가.. 하지마. 하지마! 망했다 망했다. 이제 곧 저희 카메라 리허설? 리허설?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가러 갑니다. 가러 가러 갑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카메라 리허설은 모든 대기실에 나오기 때문에 수정을 봐야 합니다. 안 볶아잖아요. 네? 근데 데이시는 뭐라고요? 눈이 정말 예쁘다. 네. 받았다 갈게요. 눈이.. I'm so mad! 아.. 그러신다. 그러신다. 먹어도 나왔다.